오늘 또 그곳이네 ㅋㅋ 여보 오늘 또 그곳이네 ㅋㅋ 잇챌아 잇챌아 ㅋㅋ 잇챌아 엄마 간식 있는데? 잇챌아 잇챌아 여기 간식 있는데? 간식 잇챌아? 잇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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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빠른데? 전속력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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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속력이야 너무 느려 이틀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잖아 근데 얘도 프로그램은 빠를수도 있어 그래? 공중공중 도와줘? 응 이틀아 이틀아 나 쳐다봐주는데 이거 왜 지금 팍파먹고 있어? 안파봐 그래? 이거 싫어 옆으로 기울여서 쳐다보는거? 2방울 2방울 왜? 아 저기 강아지 있구나 브로콜리 브로콜리 아 브로콜리 다녀냈어? 보더콜리 비쌌 금방 이리 이수 이틀아 이틀아 이리 예쁘다 안 나와? 꼬리 꼬리 만지니까 와라고 하는가 보다 놀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안 나와 얘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해 밀어야 밀어야 너 장난꾸러기구나 사람 되게 잘했어 너무 예뻐 몇 살이? 한 살 두 살 됐다 이제 아 똑같아요 여자에요? 남자에요? 남자에요 나이가 비슷하구나 저 사람 머리 같아요 미르 얘는 누구에요 이름이? 이틀이에요 하루 이틀 할 때 미르 올해 왜 이틀 헤어졌어요? 제가 이름이 하루에요 이틀 그런 깊은 뜻이에요 아 이틀이구나 주인의 이름을 알아야지 너 이름을 알겠다 올해 미르의 해내요 하이 이틀아 미르야 이틀 안녕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보더콜리 보더콜리는 중량감 중량감 글쎄? 근데 투기가 비슷하던데 그치? 아니 근데 쟤보다 훨씬 큰 보더콜리는 난 본적 있거든 맞아 근데 얘랑 아니 애기여서 그런가? 아니 그래도 이제 두 살 됐으면 다 큰거지 그런가? 근데 보더콜리는 진짜 총량하게 생겼어 그치? 이뻐 응 근데 털이 사람 머리 같았어 이뻐 쟤네 머리가 진짜 좋잖아 알지? 근데 쟤네는 응 뭐 알지? 쟤네는 하루에도 응 몇번씩 데리고 나가서 산책시켜야 돼 어 산책량이 많아서 쟤네 원래 양 물던 강아지잖아 응 이틀이는? 쥐 잡던 애 쥐 잡는 애야? 응 양처럼 생겨서? 보더콜리? 솔직히 보더콜리? 솔직히 보더콜리 같은 강아지도 한번 키워보고 싶긴 하거든 응 근데 잘해야지 솔직히 진짜 여보가 키울만한 강아지는 않아 맞아 아주 애가 집에서 미칠 것 같아 답답해가지고 여보가 키우는 근데 이거 녹화하시는거 같은데? 하하하하 진짜 힘받아요 저는 산책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그쪽에 치킨이니까 저거 왜 힘이 얼마나 하세요? 산책 나가도 한 10분 있다가 아 주름이 좀 하세요 어 저 산책하고 이틀이 시켰어요 하하하하 멈추시네 코 코 코 코 코 코 오케 응 이거 웃기지? 응 이거 웃기지? 뭐하는거야? 없다고 없다고? 응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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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있지? ㅎㅎ 왕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our 감사합니다.